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순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은혜와 편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용키프로에 대한 시리즈 슬교에 이어서 용키프로의 시전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에스겔에서 36장부터 48장 사이에 기록되어진 큰 하나의 그림이고 또 두 번째는 스가리아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이 두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용키프로 시전에 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응급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성경의 본문들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성경 66분 가운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일관성 있게 적혀진 것이 아니라 모두 부분적인 예언 환상을 통해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정확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성경의 예언들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아 이것이 그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해마다 지키면서 그 절기의 설교를 들으면서 절기의 예언적 의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안에서 그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용키프르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납발전은 주님의 공중재림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상재림 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성경의 두 본문을 살펴보는데 하나는 바로 에스겔서 36장부터 48장 오늘 살펴보겠고요 또 다음번에 바로 내일은 서가래서 12장부터 14장을 통해서 이 종말에 특별히 용키프르 대속제일 시전에 일어날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면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되어진다 어떻게? 민족이 회복되어진다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 37장을 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열국에 헛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 오늘날로 말로 한다면 알리아운동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귀환운동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바로 용키프르 시전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대속제일의 시전에 일어날 일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인데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로와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으로 헛어졌고 AD 70년도에는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전 세계에 헛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다 불러주신다 헛어진 유대인을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으로 묘사했고 무덤에 마른 뼈처럼 이제는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는 뼈만 남아있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어서 뼈마디가 다 연결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하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 땅에 헛어져 있었는데 무덤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때 자기의 본토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한다 하는 민족의 회복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번성케 하고 이스라엘 산들 위에 유대인들이 다 집을 짓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목초지와 그리고 포도원을 짓게 된다 하는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 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36장에 딱 터뜨려 놓습니다 3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땅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 이 37장 전체를 읽을 수 있지만 4절 5절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지금 4절 5절 6절에 주시고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하나의 하나님의 큰 군대 처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절망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열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헛되어서 핍박을 당하고 유럽의 천년 아니 2000년의 역사 동안 유럽 땅에 헛되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 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온 열국을 온 세상을 무덤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핍박당한 상황을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 적 너희는 내가 여우한 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공국당에 두리니 나 여우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아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열국에서 불러내시고 자기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민족의 회복 땅의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1948년도에 실제로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국제연합의 성인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의 그 땅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석이라 쓰고 그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열 지파가 완전히 전세계에 흩어져서 자기의 지파도 알지 못하는 DNA를 알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렸겠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이점을 일으키고 네미아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스루 바벨동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북을 가져온 그런 두 지파입니다 특별히 그중에 유다 지파가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져 서로 원수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벌써 지금 수천 년 동안 그것이 흘러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1948년도에 하나님이 전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 그 둘을 탄화되어서 한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지금까지 읽었던 36장과 37장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해야만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데 아직 그까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내일 서가라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세계에 흩어져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평안히 집을 짓고 호동원을 짓고 목초를 하면서 살게 될 때 무슨 일이 나느냐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38장과 3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고 따라오세요 2절에 보니까 2절과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시엑과 두발, 왕, 곡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이란 왕입니다 그 마곡 땅은 로스, 메시엑, 두발이란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날은 허케 지방 연안 북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런 나라들 몽땅 합한 그 지역이 그 당시의 영토가 바로 마곡 땅이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곡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의 에스겔이 지명을 사용한 거예요 그 땅의 곡 왕이 그 땅의 마곡 땅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묵에 들어옵니다 누구와 함께 연합했느냐 5절, 6절에 보니까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죠 구스,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는 어딘가요? 리비아라는 나라 그런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또 연합군이 고멜이라고 있는데 고멜의 민족을 국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터키 땅으로부터 시작하여지고 북쪽으로 지금의 프랑스 땅 서쪽으로 스페인과 이스파니아 쪽으로 흩어져 나간 민족이 고멜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눈에 들어오고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들어오고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의 도갈마 쪽속 도갈마는 어딜까? 정확하게 이건 다 알기가 힘듭니다 아마 대작적으로 지금 이야기할 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탄탄탄 나라들 이슬람 족속이라고 할 수 있고 터키 족속에 속한 이 민족들이 바로 도갈마 족속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란과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그 다음에 터키 유럽의 몇몇 나라들 이렇게 하나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참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주셨고 오늘날 정세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와 이란이 손을 잡았고 러시아와 터키가 손을 잡고 터키와 이란이 또 연결되어지고 그러면서 연대가 하나 형성된 걸 보게 됩니다 마치 그리고 이란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곤란하이트를 통해서 로켓을 쏘냈고 드론을 무인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치 오늘 성기에 기록된 사건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보니까 마치 퍼즐처럼 다 연결되어져서 지금 에스게일에서 38장과 39장에 연결된 사건들이 지금 그대로 현실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당히 이제는 뉴스를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해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성취가 성취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 구약성에 기록된 종말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일들이 만약 지금 그대로 일어난다면 이것은 바로 지금 바로 종말의 때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때 바로 이때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사실이 성경에 에스게일 3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면서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이 곡과 마곡이 18절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면서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를 연합군이 주둔한 지역에 완전히 폭삭 가라앉아서 멸망하게 되는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키프로입니다 이때도 아마도 용키프로 전쟁일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역사상 1967년의 6.1 전쟁 때 아랍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두를 때 용키프로 전쟁입니다 바로 용키프로 전쟁을 통해서 용키프로 때는 이스라엘 백성 움직여서는 안 되는 날이니까 가장 큰 금식의 날이니까 모두가 여우 앞에서 금식을 지켜야 되는 날이니까 이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사건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39장에서 하나 더 언급해야 될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 이 한 가지 언급을 하십니다 에스겔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우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절대로 안 가린다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의 백성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정석에 쏟았습니다 주 여우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내 영이 있는 내 백성을 이제는 버리지 않는다 근데 한 명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그들을 다 데려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인종학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지구상에 약 1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인 800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약 8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고 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숫자가 800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나머지 800만 명은 어디 살고 있느냐 그중에 한 600만 명은 미국 땅 살기 좋고 돈 많고 평안하고 전쟁 없고 문명의 이기를 다 누릴 수 있는 미국 땅에 살고 있고 나머지 한 200만 명은 이제 유럽 땅 거기도 살기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점점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일어나서 자꾸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고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막 뭐랄까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돌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땅에만 아직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하나님 다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어쩌면 일어나가지고 엔티세미티즘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재산을 싸들고 이스라엘땅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47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성전 특별히 성전에서 성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리더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시는 이야기가 40장부터 48장까지 46장까지 쫙 흘러나옵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을 청량하는 이야기 43장에서는 청량해 보니까 성전이 타락한 것을 언급하는 이야기 44장부터 46장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을 심판하는 이야기 그 심판의 때에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성전의 동쪽문을 통해서 왕이 들어오는 문이다 이 왕은 닫아두어라 이 말은 제림하시는 메시아가 들어올 때까지는 동쪽문을 아무리 들어올 수 없다 왜? 동쪽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음날 매월 초하루 매월 1일날 엄력 유대인들은 달력을 쓰고 있으니까 월력을 쓰고 있고 유대인의 월력으로 이르는 금음날입니다 캄캄한 그날 매달 첫 번째 날에만 왕이 동쪽문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우리에게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성전에 동쪽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쪽문은 닫아두어라 왜? 아직 진정한 메시아가 제림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44장에 하면서 성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언급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4장부터 46장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47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연합군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다음 제가 설교하는 서가라에서 14장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중왕이신 메시아가 드디어 지상으로 제림하십니다 요음키프로 때입니다 지상 제림하실 때 그 주님의 발이 성전산에 성전산과 감남산에 그대로 딱 이마여서 서게 될 때 이 성전산과 감남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쫙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주둔해 있던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지진으로 침몰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동수로 지진이 나서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땅이 쫙 갈라지고 성전에서 이때 생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동쪽으로는 사해바다에 흘러내려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니까 쫙 흘러내려가는데 이 물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니까 그 사해바다 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지금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진 때문에 연합군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볼까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사해바다입니다 이러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날 것이다 어느 정도로?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거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는 물이 동쪽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죽었던 바다 사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살아나가지고 물고기가 너무 많이 살아나서 거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을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성경 에스케일 47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북쪽에서 바로 이 마국 땅의 곡왕이 연합군들 이란과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터키와 유럽의 몇몇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곡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38장과 39장이고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서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주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거의 성취되어가고 절반은 성취되어졌고 절반은 성취 직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주의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뉴스를 살펴보시되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살펴보므로 말 미야마 주님 제신 제림하실 시간을 측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용키플의 시전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키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첨가시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땅의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별히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지도 살펴볼 시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잠시iesta 69.0 林生 다시 30.0 majority 열대주의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